미 바로 치고 나 둘 치고 나 스텝 뭐 있어요? 어 이제 초반복 푸드워크를 하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던 스텝 훈련인데 이게 이제 여기 구간만 뛰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초를 정해 놓는데 막 30초면 30초인데 30초 안에 이제 개수를 정해 놓는 거예요 미션 개수를 그래서 그 개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근데 스텝이 그냥 달려가서 치고 그냥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스텝도 정확한 스텝을 치고 땅 들어오는데 오른발도 요기 앞에 요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선까지는 나와줘요 그렇게 해서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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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아 그랬나요 이게 근데 엄청 힘든데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해? 1분에 몇 개가 돼요? 1분에 거의 30, 8개에서 마흔 건데 이제 30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이제 발이 빨라집니다 그 대신 중간에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드를 확실히 갔다가 빨리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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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늦어요 치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그렇죠 치고 하나 둘 빠르게 네 네 30초에 안 가면은 30초에 몇 개 80초에 30초에 몇 개 20개 30초에 20개 30초에 20개 자 준비 20개 스텝 보이면 안 돼요? 하나 시작 둘 셋 넷 다섯 하나 넷 吉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져요 10 좋아 좋아 하나 20초 둘 넷 셋 넷 열단 둘 일 일 일 rebellion 넓 힘들었죠 힘들었죠 맞아요 맞아요 20개 할 수 있잖아요 다야죠 렛트 쳐야돼 얘 이렇게 치는게 아니라 구부려서 쳐야돼 한번 해봐요 두개 해봐요 이거 봐 이러니까 늦죠 아니 같이 치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같이 쳐요 하나 둘 그렇죠 치고 하나 둘 그렇죠 괜찮아요? 엄청 대박이죠 이거 얘 진짜 좋아 준비 20개 할겠지 내가 20개였는데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점점 사이드로 안 치는데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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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여섯 오 좋아 일곱 여덟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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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된다 잘 빠졌네 된다 된다 세상 어리니까 세 개 더하네 이게 근데 처음이어서 여러 개 밖에 못하는데 많이 연습하면은 20개 할 수 있어요 잠이 조금 오면 당연히 안 되겠어 지금 1분 못 하겠는데 벌써 1분도 해요 1분도 해요 1분도 못 하겠지 1분도 못 하겠지 1분도 못 하겠지 1분도 못 하겠지 이게 30초에 20개가 힘든데 1분도 40개가 말이 안 돼 그니까 그니까 그치 와 선수 대단하네 오오오 자 다음 거 반대쪽 반대쪽 자 자 반대 자 다음 훈련 또 보여주세요 네 이제 하쪽 코스니까 이제 반대쪽인데 반대는 또 스텝이 달라요 자 왼발 오른발 치고 오른발 잡는거에요 바로 치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할 때도 왼발이 선까지는 와야되고 여기까지 오는게 아니야 무조건 여기까지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왼발 치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하고 얘가 바로 나가야 돼 이걸 많이 하면은 좀 빨라져요 발 하나 갔다가 와서 그렇죠 치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근데 왼발이 미리 앞에 나와있어서 오른발만 나가야 돼 역시 오른발 네 치고 하나 둘인데 자 봐봐요 치고 이렇게 두개가 나가면 또 나가야되잖아요 치고 하나 둘 자세가 구부러져있어요 치고 하나 둘 그리고 오른발 바로 나가고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오른발 빨리 집어해 치고 얘를 빨리 집어해 치고 다다다다 오른발이 갔다 왔다 하면 빨간거에요 튕겨야죠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넷 더 사이드 여섯 여섯 왼발이 앞에 있어야돼 그렇지 다다다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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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여기 너무 가운데까지 안들어야돼 여기까지만 그렇지 열둘 그렇죠 그정도까지만 열 셋 열넷 언더스윙 크면 안돼요 열다 바로 앞에서 팔 먼저 뻗고 열려 열곱 그만 오 열곱 하나 늘었어 오히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오 여덟 선수 같다 아홉 진짜 선수 같다 열 오 나이스 둘 이거 셋 넷 다섯 사이드 더 쳐야죠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두개만 더 아홉 열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냥 이거 이거 2초 남았어 열곤 열곱 하나 해 세 보스 세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뢅 네 hos 우와 redeem 여섯 역시 선수는 다르군요.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시간 관계나 이제 빨리 끝내고 아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 이제 아까때문에 수업시간인 것 같아요. 이제 시작됩니다. 스텝 또 빨라주고 싶은 분한테 한 발씩 더 해주세요. 어떻게 연습을 해놔, 스텝을? 이제 스텝을 만약에 30초로 정해놓고 10개밖에 못했다면 이거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씩 더 늘리면 기겁게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이게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 시간 재고 빨리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소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해야 순간적인 힘을 많이 채우기 때문에 아, 순간적으로 좀 많이 연습하니까 아, 빡세게 해야 되나 질면은 하다가 힘들어서 똑같은 스텝 속도로 나가요. 네. 스텝을 3번을 하든 그렇게 짧게, 짧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같이 내기하면 되겠네요. 네, 맞아요. 밤 내기하고 하면 되겠네요. 아, 좋은 냄새 나도.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